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달바요 달바! 달바 아시죠? 제가 달바 모델이 됐어요 달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있잖아요 혼자서 화장품 광고는 처음 찍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 찍는 것 같은데? 처음 찍는 것 같아요 처음 찍어요 처음 찍네 왜 이렇게 낯선가 했어요 무려 달바 엄마가 제가 달바 모델이 된 지 안 말했거든요 근데 홈쇼핑에서 미스트를 구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노래를 그래서 나 그 모델이 모델이 됐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진짜로 진짜 불러주셔서 일관되게 해왔던 컨셉 자체가 갈증과 해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체로 몸으로 표현하는 걸 많이 했었는데 저희도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 새로운 풍 외로운 거 떠나간 눈물 목소리만 남아있다면 모든 게 다 타버리고 남아있는 눈 주면 다 타버리고 지금 갈증이 난 상태에서 완전체 달바를 사용해서 수분이 충전될 느낌을 표현하는데 지금 엔딩 먼저 찍고 완전체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프리스타일이어서 저도 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옛날에 연습생 때 무용보하던 수업도 생각나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다른 마켓 스물들은 못했지만 이게 다 배워두면 쓸 데가 있구나 다행히 그때 배워놨던 게 조금 다행히 아니에요 다른 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불러주시면 더 쉬고 로봇 이렇게 파악 변호해 나 뭔가를 받지 겟치 날 없어도 리듬은 Freaky 온 바니콜위미 분위기 우리 저 방에서 건물을 올리자 우리 날씨에 끼켜준 내 꿈 오 오 교체 다운이 밝힌 오 위킨트 인사 모두 다 왔고 랄랄랄라 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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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숨 마우스 바깥숨을 놓쳤네 했스 되는 거 되는 거 되는 거 나도 모르겠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다 하늘을 미라와 손들어 At the party starting 트랜스 앗 더 파리 짜네 트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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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재현이랑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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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거의 앨범 자켓처럼 찍을까 그냥 옆에는 12명 고속도로 달려 저 구역 가입했어 아무도 못 따라해 이제 우리 따라해 모두가 눈을 보고 망할 걸로 애쓰 나도 모르겠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다 하늘이라 이런 의사 많이 안 입었고 몬스타엑스 형들이 댕기고 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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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오늘 달바 촬영 옷이 타이트하다는 얘기를 듣고 살을 좀 뺐어요 일본 갔을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쵸? 진짜 거의 뮤직비디오 진짜 여러분들 달바 많이 사랑했어요 지금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엔딩 부분부터 먼저 찍었으면 여기는 이제 시작부분부터 등장하고 힘이 없는 상태 갈증이나 미스트를 뿌리기 전 너무 고급스러운 거 같아요 영상이랑 사진들 다 거의 뭐 앨범, 뮤직비디오, 자켓 약간 이런 수준의 퀄리티 다 있고 정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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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정신, 정신, 정신 아 할인 아닌가 너 왜 넌 뭔가를 받지 겹치 나 없어들 위기 범아 베이킹 아 바리 콜 위미, 봄 위미, 시키 에이 네, 컷! 수고하셨습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네, 지금 달바 촬영이 끝났습니다 거의 뭐 뮤직비디오랑 앨범 자켓을 찍은 거 같은데요 너무 잘 나와서 좋은 거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!